가보려 바보같은 녀석 넌 손해 좀 보자어 절대 트타 상대로 라인전 솔킬을 따이지마 왜요? 절대 그것을 궁금해해선 안돼 바로 포블 어? 저 이거 무지개만 해서 본거같은 이거 일라오이 케인 그거 아님? 아니 그거네 바로 원컵러는 아니 이걸 실제로 하네? 절대 촉수에 맞아서는 안돼 절대 일라오이 E스킬에 끌려가서는 안돼 어 왜요? 절대 그것을 궁금해선 안돼 그냥 맞지마 이걸 실제로 보네 선제공격이요? 선제공격으로는 안돼? 아 그래? 너 끝까지 안봤음 리신아 전멸로 반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그래 뒤늦게라도 했네 그래도 에라이 잘았다 상대가 잘았네 케인이 2렙에 유치화 키고 달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면 그냥 그런건 죽는게 맞죠 맞더라도 강화되지 않은 일을 맞아서 빨리 끊기게 해 그게 전략이야 그죠? 괜히 미니언 뒤에 있다가 그죠? 좋아요 이런거 좋아요 이런거 아 아 아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아파? 개미지 미쳤는데? 내가 살이죠? 아니 케인이 대체 뭘 하지? 뭐 옆갱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안 보여, 계속. 너가 보여야 내가 뭘 하지. 케인아. 절약 먹었구나. 알았어. 카비. 거세요? 글츠 있을 텐데, 여기 근처에? 그죠? 글츠 너 왜 또 안 보여? 케인꾼. 가자, 가자, 가자. 뭔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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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한 번 뚫고. 뭐야, 얜 또. 아니, 손님이 왜 이렇게 많냐? 미드에. 아니, 한 전전판부터 에이스 견딜가 너무 심해요. 게임을 못 하겠어, 이거. 죽어라아오. 죽어라아오. 에라잉. 버려. 나도 가버려. W 바로 썼으면. W 바로 썼더라면. 아깝다. 타워야 힘내. 제발 깨지지 말아줘. 탑. 아. 아니, 딱 2천으로.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미니언님 이거 아니잖아요. 왜 딱 2천으로 깨지는 거야. 1만 좀 덜 달지. 이걸 미니언이 막파를 치네? 미니언도 살아야죠. 아, 네이스. 흠, 리코가 집에 갔나보네, 그죠? 그럼 손에 좀 보자. 그럼 손에 좀 보자. 응, 그래, 그래. 케인이 오네. 얘 나한테 왜 이러냐, 근데? 아니, 이상한데? 왜 이러는 거야, 얘? 아니, 좀 이상해. 왜 나만 봐. 저격 아니야, 진짜? 다음에 깰게요. 케인 또 올 거라서. 라고 말을 하고. 자. 그래, 빠졌으니까 다시 가서 빌 좀 넣어주고. 빌 좀 넣어주고. 다, 다, 다. 안 되나? 안 되네. 그래, 쓸 텐데 저거는. 그래, 빠지면. 다. 가버려. 들어가세요. 음, 이거는 이것까지 잡으면 끝이 나겠구만, 게이밍. 너 이리 와. 닐라오이 검거. 넌 손에 좀 보자. 자, 이거. 척수만 잘 피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난 안 맞았어. 빵. 바보 같은 녀석. 너, 낙지 된 거야. 너, 낙지 된 거야. 너, 낙지 된 거야. 큐 긁어야지. 긁어야지, 큐. 빵. 에라이. 가버려.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터뜨리고. 빵, 빵, 빵. 오케이, 여기까지. 흐허허허허허. 응, 그래, 그래. 어? 재키럽다. 빵. 흐허허허허허허허허. 뭐야? 아니. 뭐야. 케인도 있을 텐데? 디코가 있네? 왜 이렇게 쳐지? 그렇죠. 빵. 빵. 어? 에라 모르겠다. 어? 일라오이야, 너 아직 2코 안 났네? 넌 손에 좀 보자. 그래, 그래. 자, 앞점프 당길게. 볼만 없지? 볼만 없지, 친구야. 버쇼? 절대 트타 상대로 사이드에서 쏠킬을 따지지마. 어, 왜요? 절대 그것을 궁금해서는 안 돼. 절대 의문을 품지마. 그냥 죽어선 안 돼. 자. 빵. 빵 먼저 깨고. 이 빠졌는데, 저 친구? 딱딱. 카비. 에라이. 빵. 뭐야, 이거? 왜 비어있어? 뭣? 빵. 그래, 그래. 손에 좀 보자, 너희는. 너희는 손에 좀 보자. 빵. 어? 아니, 저기 안 죽어? 개반데? 아. 너무. 케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는 안 돼. 아, 오케이. 굿. 빵. 제가. 흠. 빵. 끝. 레드 있나? 레드 있네. 어, 그래. 뭐죠? 끝. 빵. 호호호호. 수고하셨습니다. 흠. 몰라, 아무나 주자. 음, 그래,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하고. 놓치고. 호호호호. 흠. 기미난 발올림으로 빠지면서 이속 받으면서 드라이어가 안 보이는데? 아. 다행이다. 버려야 해, 노플. 그냥 탈포 써. 어? 아, 이러면 들견 나가는데? 나도 들견 한 번 하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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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아, 어? 버려. 바보 같은 녀석. 넌 손해 좀 보자어. 절대 트타 상대로 라인전 솔킬을 따이지 마. 어, 왜요? 절대 그것을 궁금해해선 안 돼. 뭐야. 빵. 바로 포블. 아니, 한 번 죽었을 뿐인데요. 절대 한 번도 죽으면 안 돼. 한 번 죽으면 그냥 바로 포블 나가는 거예요. 절대 죽지 마. 들어가세요. 어, 뭐야. 살았네? 오히려 잡았음, 역으로. 가고 있긴 해. 우리는 뭐다? 탈포 로는 거 아니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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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려. 스피하고. 좋아요. 아! 아, 이거 좀 잘했으면. 잘했으면 다 닦겠다. 야, 좀 늙었네. 흠. 보리 하나 이녔어. 아니, 지방령이 돼버렸구만. 미드에서. 어, 그래. 그게 맞아. 오리는 그게 맞긴 해. 여보세요? 응, 내 거야. 이제 카사린 못 보나요? 저 채팅은 제가 카사린을 단 하루만 안 해도 듣게 됨. 평소에 좀 봐, 카사린 할 때. 왜 카사린 할 때 안 오고 이제 오는 거야. 유튜브만 봐서. 아니, 궁쿨 0.88초 그거 안 봤어요? 궁쿨 0.88초 그 쿨감 카사린? 그거 안 본 거니? 유튜브도 안 봤구나, 너. 뭐야, 얘. 가버려. 가보세요. 와, 이게 안 깨져? 개반데? 와, 이것도 못 먹어? 설마? 제발 깨지지 말아줘, 타워야. 그러지 마라. 아. 뭐야. 어... 내가 할 건 없나? 몰라. 어? 아, 위로 전파할 걸. 차비? 음, 그래, 그래. 뭐야, 얘. 하이? 자. 거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빡. 밀게. 응, 그래, 그래. 아니 뭐 어떻게 막해, 이거. 원래 서렌을 안 쳐? 피하고. 빡.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탑 잃게. 너희는 내가 안락사를 선사해줄게. 못하겠니 그쵸? 좋으세요. 기지. 음. 포탑. 고맙습니다.